오늘의 주제는 성명 강의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만으로 우리 기존에 지난번에 하트카트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짰어요. 이게 지금 약간 이런 예산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더 두 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버이날이나 어린이주일날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양쪽으로 붙이면 어린이주일이나 어버이주일에 써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짜놓으면은. 어차피 붉은색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명 강림주일에서 저는 사전으로 넣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래픽을 하거든요. 이런 광고. 그런 의뢰를 많이 들어와요. 성전에 배경으로 이렇게 성령의 불길이 확 떨어지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연상해봤어요. 이거는 참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너무 멋있어요. 그 그림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길이 이렇게 촥 이걸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를 빼면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빨간색이 뭔지 알아요. 성령만은 우리 뒤에요. 여기는 아멜레스를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데 작게 썼어요.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크게 보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쓸 다른 곳보다는 다른 곳으로 대체해도 돼요. 요즘은 카네이션이나 붉은 장비나 그런 것도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 짠 거는 말채에다 고정을 했어요. 말채는 붉은 말채를 썼는데 사실은 이런 잎이 안 나오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뻑뻑하고. 그런데 이런 잎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어울려요. 그리고 제가 물꽃을 선택할 때 나머지는 흰색을 썼어요. 이것저것 봤으면 이 붉은색이 돋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흰색에만 했을 경우에 얘가 더 두드러지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다가 제가 꽃을 넣었어요. 여기 버전님이 되게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다가. 이거를 안까지 다 넣어서 공간을 채웠어요. 이거는 이렇게 요구를 이렇게 잡고 안으로 쏙 집어넣었거든요. 이렇게 했고 이 섬을 다 그로 돌릴 수 있게 했고요. 아래는 아주 작게 다시막하게 꼽았어요. 사실은 선생님은 여기는 심플하게 꼽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름 교회도 그럴 거예요. 꽃 조금 꼽으면 안 꼽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엄청 꼽았습니다. 작게. 그래서 이 붉은색이 성령의 불길이 아주 뜨겁게 내려오는 느낌을 줬어요. 멀리서 봐도 얘는 확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오늘 볼기에서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